아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굴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쓰는 말도 달라요. 북쪽에서 말과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란다. 스스로를 빛나는 민족이라 칭하더군. 그런데 희한하게 글이 없네요. 말은 뭔가 계속 복잡하게 읊조리는 것 같은데. 그래, 뭔가 복잡한 제사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아. 사람들 사이에 계급 같은 게 있어 보여요. 그러게 말이다. 제사 지내는 사람의 힘이 가장 센 듯한데 아직 명확한 체계가 있는 것 같진 않아. 음, 우리 도시는 너무 좋은데. 높은 건물도 많고 목욕탕이랑 물길터도 놀기 좋고 인장도 많고.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는 진짜로 여기에 물이 풍부했단다. 농사도, 무역도 번성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떠나려니 아쉽지 않나요? 여긴 이제 물도 곡식도 모자라다. 남쪽의 산 너머로 떠날지, 동쪽의 강으로 갈지 곤중이야. 새로 가는 곳은 먹을 것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기원전 1500년, 모헨조다로의 어느 아빠와 아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 시간의 시줄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고요. 한편 더 동쪽에 현재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명이 발흥을 했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가 2500인더스였잖아요. 그래서 도식적으로 대략 기원전 2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고 그 뒤를 잇는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까지를 베다 문명이라고 해서 오늘의 기핏이 인더스천, 베다천입니다. 다만 이것은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오류를 감수한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인더스 문명이 여기서 딱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더스 문명도 보기에 따라서는 기원전 7천년부터 말할 수 있는 아주 초기 하라판 문명에서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문원에서 기원전 3000년 약간 직후 혹은 이 전후에서 인더스 문명을 시작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암기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냥 천년 천년 외우는 게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를 감수하고 2500인더스라고 말했을 뿐 딱 2500년에 없던 인더스 문명이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점은 수메르 문명이나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수하는 것이고요. 뒤로 갈수록 기원 후 얘기가 될수록 이런 오류는 줄어들겠으나 워낙에 오래전에 일을 다루다 보니까 다소 도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으면 인식을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다른 디자인으로 보겠습니다. 도식적으로 봤을 적에 2500인더스 그리고 천년 후에 베다 문명이 시작되고 또 천년 정도 간다. 베다 문명도 전기 베다, 후기 베다가 인더스 기반이냐 겐지스 기반이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만 오늘은 베다 문명은 자세히는 안 다룰 거고요. 주로 인더스 문명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2500인더스라고 했는데 기원전 2500년 하면 상상된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2500년이 되기 약간 전에 쿠프의 대피라미드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눠봤고요. 우리 이전에 미방 분해인 영상에서 이러한 인도 아대륙, 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강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 인더스강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고 동쪽에는 겐지스강이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툼한 시호자로 평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서쪽 인더스강 중류의 평원을 펀잡 평원이라고 하고 동쪽 겐지스강 유역의 평원을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펀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서쪽에 인더스강, 힌두스탄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쪽의 겐지스강 유역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서쪽 동쪽을 차례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쪽의 인더스강입니다. 그림을 단순화해서 그리기로는 이렇게 기억자인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인더스강의 주된 줄기는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 이 유역에도 굉장히 많은 지류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넓은 평원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펀잡 평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할 적에도 수메르의 여러 도시국가들 중에 두 개만 기억하고 가자고 했잖아요. 우르와 우르크, 마찬가지로 인더스 문명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두 개만 오늘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류의 하라파, 하류의 모헨조다로입니다. 조금 이따 지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눌 거고요. 겐지스강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겐지스강의 두 줄기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지류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지류들이 있고 겐지스강은 하나만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여기 네팔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위쪽에도 티베코원에서부터 브라마푸트라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쫙 길게 와서 이렇게 꺾어져서 만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이 만나서 저하류에는 파드마강이라고 그래요. 저하류 쪽에서 파드마강이 만나고 여기가 거대한 나일삼각주보다 더 거대한 벵골삼각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벵골만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방글라데시가 있고 여기가 굉장히 농사에도 유리하지만 대신에 홍수도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평원을 우리는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합니다. 서쪽의 펀자평원 동쪽의 힌두스탄 평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아무 표시도 없는 지도에서 볼까요? 여기 두툼한 시오자로 거대한 평원이 있고 여기가 인더스강의 펀자평원 여기가 겐지스강의 힌두스탄 평원 겐지스강은 브라마푸트라강과 만나서 파드마강이 된다. 파드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이시죠? 펀자평원 넓게 있고 대신에 지금은 뭔가 좀 메말라 보이죠? 예전에는 물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소 메마른 지역입니다. 오히려 현대 인도인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강은 인더스강이 아니라 겐지스강이죠. 그 맥락에서 힌두스탄 평원이 인도 역사에서 굉장히 뒤로 올수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동과 서를 나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남과 북을 나눠 말씀드리겠는데 인도는 사실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아대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지질학적으로도 독립적인 대륙판이 올라온다는 뜻도 있지만 인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인도 아대륙 크기가 유럽 크기랑 거의 비슷하니까 유럽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인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북인도와 남인도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요. 복잡하지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역사적으로 북인도에 중심을 둔 사람들이 인도 아리아인이고 남인도에 중심을 둔 사람들을 드라비다인이라고 도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북인도와 남인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이런 그림도 있고 북인도와 남인도의 구분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북인도와 남인도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맨 초반에는 여기 인더스 지역에 드라비다인이 살고 있다가 드라비다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남인도의 여러 민족을 이루고 인도 아리아인이 내려와서 주로 이쪽에 인도 아리아인이 주로 많이 살게 되었더라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감을 잡는다는 의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인도인이지만 이분들의 외모와 이분들의 외모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죠. 아래쪽의 분들이 소위 말하는 난방계 라고 불리는 분들의 느낌이고 얼굴이 좀 더 동글동글하고 피부색이 조금 더 어두운 편이고요. 멜라닌 색소가 많은 편이고 이 위쪽에 뭔가 좀 갸름하고 코도 길고 사실은 여기서 멜라닌 색소만 싹 빠져서 피부색만 밝아지면 유럽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이 아래쪽의 분들이 주로 남쪽에 사는 드라비다인 이 위쪽의 분들이 주로 북쪽에 살아왔던 인도 아리아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재나 인터넷 문원들에서 그냥 아리아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요새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인도 아리아인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또한 아리아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히틀러가 굉장히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리아인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인도 이란인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아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인도 아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일단은 정리하고 지나가겠고 이 이야기는 대담형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도식적인 분류인 것이 말이 아리아인이고 말이 드라비다인이지만 이게 긴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전쟁도 하고 계속 유전자가 섞여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어느 한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없는 분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민족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인문용으로서 개념을 잡는 데는 이렇게 북쪽에는 대략 인도 아리아인의 느낌 남쪽에는 대략 드라비다인의 느낌만 가지고 일단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본 이야기로써 인더스 문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인더스 문명은 아주 도식적으로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의 앞에 천년을 이루는 문명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다만 인더스 문명은 정의학에 따라서 훨씬 더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 좋겠고요. 아까 인더스 문명의 여러 도시들 중에 두 개만 일단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중상류 쪽의 중심도시 하라파 그리고 하류 쪽의 중심도시 모헨조다로 모헨조다로가 아닙니다. 모헨조다로 우선 상류의 하라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문 고고학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얘기를 세세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단어나 지역을 접했을 적에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봤던 도시들인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에 비해서 모양이 좀 어떤가요? 굉장히 구획이 잘 되어 있고 계획도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도시들 건물 터들이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계급이 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보다는 계급이 덜 분화됐거나 상당히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이 되고요. 여기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더 유명한 도시 모헨조다로입니다. 모헨조다로는 하라파보다 조금 더 늦게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류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구획이 잘 된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 이미 고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기록에서는 고층은 아니고 높은 1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잘 구획된 벽돌로 이루어진 왠지 다른 문명권보다 더 깔끔한 계획도시의 느낌이 모헨조다로의 느낌이고요. 모헨조다로의 놀라운 점은 우리 상하수도나 공중 목욕탕 하면은 고대 로마시대의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무려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앞쪽에 이미 모헨조다로에서 이렇게 커다란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 수로를 잘 발달시켰고 하수도시설도 잘 돼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가상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수도시설이 잘 돼 있고 건물들이 벽돌로 잘 구획된 높은 건물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배를 타고 가는 운하 모양도 있어요. 상상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물을 잘 다루는 잘 정비된 벽돌 계획도시의 느낌이 모헨조다로이고요. 여기는 커다란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더스 문명 유물들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수메르 유물의 느낌 혹은 이집트 유물이나 예술작품의 느낌이 있잖아요. 인더스도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인더스 유물 하면 이것이 제일 유명할 겁니다. 어떤 제사장의 조각인데 인더스 하면 이 사진 혹은 이 사진 하면 아 이건 인더스 문명 것이야. 이것도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된 소녀 무희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 유물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요. 또 하나 인더스 특히 모헨조다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유물이 이런 인장이 있습니다. 한 가로 세로 4, 5cm 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물소가 있죠. 아까 지금 편잡지역은 다소 건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물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가 끄는 쟁기도 있죠. 이런 걸 봐서는 당시 인더스 문명 시대에는 농업이 발달하고 가축을 잘 다루는 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장들이 있습니다. 인장은 주로 무역을 위해 쓰였다고 하고 이렇게 다양한 세공업자들 다양한 조각가라든가 수공업자들이 있는 걸로 봐서 장인들이 많고 상인들이 많은 깔끔한 계획도시가 인더스 문명의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참고로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활상이 사실은 다른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잘 그려지지 않고 있고 더구나 지금 인더스 문명 지역은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외부 학자들의 접근을 좀 막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고고학적인 진도를 나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의 교역 흔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면 우선은 저 서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 지역에서나 나는 보석이라든가 여러 인장들이 발견이 됐고요. 반대로 동쪽에 인더스 지역에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출토되는 물론 수메르의 눈 보여드렸었잖아요. 수메르의 눈보다 훨씬 더 뒤쪽 시대입니다. 그때 주로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스타일의 동상인데요. 이것이 동쪽의 인더스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겠는데 길가메시와 사자가 싸우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메소포타미아 스타일의 부조가 인더스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의 교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추정을 할 수 있구요. 오늘의 본 이야기 두 번째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까지 두 번째의 천년을 이루는 배다 문명입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라고 하고 기원전 2500년을 인더스라고 말하는 것만큼 과하게 도식적이지는 않으나 사실은 기원전 1500 이라는 숫자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더스 문명이 이 시점에 갑자기 배다 문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죠. 앞뒤로 한 3,400년의 텀을 두고 천천히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책에서 예전에는 북쪽에 강력한 아리아인이 철기 문명과 전차를 이끌고 와서 인더스 강 쪽에 살고 있는 드라비다인을 몰아내고 아리아인이 여기 인더스를 차지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요새 알려진 바로는 그 얘기는 점점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고 자연적으로 기후 변화 혹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인더스 문명 자체가 쇠퇴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드라비다인들이 남하를 하고 그 자리를 산발적으로 또 다른 기후적인 원인에 의해 내려온 인도 아리아인들이 채워 나갔다 라고 보는 표현이 좀 더 맞겠습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리아인이 드라비다인을 몰아냈다 지배했다 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편잡형원이고 지금은 많이 메말랐지만 예전에 인더스 문명시대에는 상당히 강수량도 많고 풍요로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가 시간에 따른 인더스 지역의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도식적으로 보면 기원전 2500년경에는 이 인더스강 유역에는 주로 드라비다인이 살고 있었고 저쪽의 카프카스 지역 그보다 약간 북쪽의 지역에서 인도 아리아인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원시 아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천 년 정도 후인 기원전 15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남하했고 드라비다인도 남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다만 이것을 아리아인이 드라비다인을 몰아냈다 구조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흑해와 카스피에 사이에 있는 카프카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들 중에 유명한 것이 쿠르간 가설입니다. 쿠르간은 무덤의 형태이고요. 이 무덤의 형태의 분포를 따라서 인도 유럽 어적이 이 폰토스 카프카스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카프카스 지역 북쪽의 평원에서 이렇게 멀리 퍼졌다는 가설입니다. 마리아 김부타스 라는 분이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가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도 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담형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고요. 베다 문명 간단히 보면 오늘은 베다 문명에 대해서는 간단히 예습 수준에서만 말씀 나눈다고 했죠. 산스크리트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우선 산스크리트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두 번째 천년에 해당하는 베다 문명에서 나온 것이구나. 베다가 무엇이냐 인도 아리아인의 경전이고 여러 개가 있구나. 우파니샤드가 무엇이냐 우파니샤드도 베다의 해설서 중에서도 소위 끝판왕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베다 문명에서 브라만교가 나왔고 카스트 제도가 나왔구나. 각각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오늘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런 단어들을 보면 대략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의 베다 문명과 관련 있는 것이구나 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게 카스트 제도로 유명한 그림이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계급이 있고 그 아래쪽에 언터처블 혹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달리트 계급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가 수직적이기만 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체계로써 인도는 신분체계가 갈라져 있는데 이 또한 나중에 베다 시대 할 적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고요. 이것은 학생들 보는 책에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자세히 볼 것은 카스트 제도에 어떤 계급이 있다가 아니라 카스트 제도가 베다 시대에서부터 생성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 다섯 번쯤 나오죠. 앞에 천년 인더스 문명 드라비다인이 세웠고 뒤에 천년 베다 문명 인도 아리아인이 주축이 돼서 세웠다. 자 이제 자연스레 키피트의 내용을 같이 한번 훑어보죠. 여기서 색깔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 색깔은 다 보시면 인도 아리아인 얘기겠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인도 아리아인은 저 카카스 지역 북쪽에서 주로 유목민 목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아인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저 위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고귀하다고 칭하는 아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온 이름이고요. 얼굴이 길쭉하게 인도 아리아인들이 아까 그런 외모라고 그랬죠. 쓰는 말도 당연히 드라비다인과 다르겠죠. 그리고 이때가 기원전 1500년 즉 인더스 문명이 베다 문명으로 점차 바뀌어 가던 시기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인도 아리아인들은 말은 있는데 글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각종 경전들은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복잡한 제사 아마도 브라만교 관련 얘기 같은데 신도 다르겠고 이게 아마 브라만 계급일 것이고 이때 베다시대 초기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책에는 잡히지 않았고 그 다음엔 노란색 글씨를 봐볼까요? 우리 드라비다인이겠죠. 그리고 우리 도시 아마도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일 것 같은데 여기 모헨조다로죠. 기원전 1500년대 전후에는 이제 점점 드라비다인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런 거고 이때만 해도 기후가 변해서 물도 곡식도 모자라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핑크색은 높은 건물 목욕탕 물길터 딱 봐도 모헨조다로 얘기죠. 인장 얘기도 그러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농사와 무역이 발달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는 거고 여기 파란색 글씨들은 다들 남쪽에 산 너머 아마도 대칸구원 쪽일 거고 동쪽에 강하면 아마도 겐지스강이겠죠. 이러한 맥락하에 앞에서 성우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읽히지 않던 글이 읽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레 키피트이고요. 오늘의 원하시면 키피트 2,500에서 1,500년 사이 드라비다인의 인더스 문명 1,500년에서 500년 사이 인도 아리아인의 베다 문명 여기서 앞에 1,000년이 드라비다인의 인더스 문명 뒤에 1,000년이 인도 아리아인의 베다 문명 오늘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키피트 세계사에서는 그냥 아리아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인도 아리아인이라고 붙여 말했죠. 서쪽에는 인더스강과 펀자 평원이 있다. 동쪽에는 겐지스강과 힌두스탄 평원이 있다.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라고 유명한데 깔끔한 계획도시의 느낌입니다.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는 전쟁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정복으로 권력을 키워가고 세력을 확장했던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다른 모델로써 어떤 문명의 확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베다 문명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이것들이 베다에 있다. 베다 문명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앞으로 아시아어족과 인도 유럽어족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샘어파, 인도 이란어파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대담형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피트 오늘 말씀 나눈 내용들 전부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더스 전 베다 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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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